조금 땡겨서 가자 양양녀가 이 집의 맥이 놀랬다다 열어준척해 저 자리 속에 내 눈 남아가서 고고독기 좀 찍어 댕겨 고고독기 좀 잡아 댕겨 누가에 가면 난 집을 짓고 양치 부모 모셔 자가라 너는 그냥 맨날 날고 잡아 해요니 뭔가 나를 버리네 인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이전에 계신 우리남도 통일에 그만 기다린다 인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이구십살 열여섯살 조금여 달하기 어려웠냐 삼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삼팔선이 하도 막혀 저 자나 다는 것네 삼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사주팔자 이방하여도 화천모수 바보가 되었구나 오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우리 아빠가 백신님을 만나면 드디어 기었네 이육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육합이 떨리던 우리 남편 학소린 시세가 되었구나 인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이곳 한 장을 들고 보니 이곳 한 장을 들고 보니 누군에게나 보고 보니 팔자 한 장을 들고 보니 팔자에 없는 저 새끼만 나 고생보니 활짝 열렸구나 아쿠자 한 장을 들고 보니 그 밤에 이 여은이가 하나 정리 누구나 해봤는데 신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지구도 정정 정정 지구도 정정 저구도 정정 지구도 정정 저정정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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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민이민 자리가 오자랄까요 우리에게 복망하지 날랄 사정 있으면 나는 고통한 사람도 있고 머뭇한 사람 있으며 나는 갈란 여러분도 있는 이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 형제 온 여러분 인생살이가 고단할 거에요 갈란다 보면 공연 고통한 사람도 있고 이 여의도 있다지만 그 분도 요니 모든 일을 다 믿고 더더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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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하고 여러 가정에 개인문내건 이 투식이 여긴 안 되니까 빛나이다 해주는 노래 해줬어 고맙습니다 언니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요